자, 그럼 이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하나씩 쪼개서 살펴볼까요? 이 기획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글, 제목, 저자, 이름, 댓글의 내용 등등등 여기서 서로 연관된 정보들을 묶어주는 큰 덩어리부터 끄집어내야 돼요 저는 이런 덩어리들이 보이네요 뭐 글이라든지, 그 글 안에는 또 저자가 있고 또 댓글, 또 저자라는 이런 덩어리들이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 따위는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하고 모순이 없다면 다 타당한 겁니다 우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글 속에 저자도 있고 댓글도 있고 또 댓글 안에 또 저자가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왼쪽에 있는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댓글, 글, 저자를 동등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둘 다 기획서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는 모델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건 또 제 성격상 찝찝해요 뭔가 그래서 좀 저한테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난처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꼼꼼하게 내용을 따져보지 말고요 멀리서 큰 틀의 흐름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왜 하필 아래쪽에 있는 모델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운가를 우리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 위쪽에 있는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하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잘 어울리죠 다시 말해서 표 안에 다른 표가 내포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내포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다만 한계가 있는 방법이죠 이겁니다 이렇게 초거대 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의 표에 표현하는 걸 어떻게 어떻게든 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 있는 표를 잠깐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글에 대한 저자, 댓글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이 표의 컬럼이 천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천 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표에서 지금 내가 글의 목록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컬럼만 딱 필요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만 가져오고 싶은데도 우리는 천 개의 컬럼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흥청망청 데이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글 하나, 글 투 그런데 저자가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 저자도 같다 그러면 지금 중복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복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세 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시나 우리의 소중한 저장장치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 되고 만약에 저자의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1억 개를 바꿔야 되는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를 할 확률도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한계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거대 단일 테이블은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거대 테이블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테이블을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자면 영상을 한번 멈춰놓고 여기 있는 표를 슬쩍 한번 해석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글, 저자, 댓글 이렇게 표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저자 아이디가 1번이죠 그리고 여기 글이 세 개가 있는데 글 세 개 모두 저자 아이디가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글 세 개 모두 저자 아이디 1번인 이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아이디 값이 둘 다 1이면 이 1번 모두가 첫 번째, 두 번째 댓글 모두가 1번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번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를 쪼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일단은 주제에 따라서 그 속성들 주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룹핑할 수 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글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다 그러면 글을 담고 있는 표만을 조회하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의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음... 바로 조인입니다 우리가 글과 저자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저자 누가 작성했는가 그 저자의 이름 그 저자에 대한 소개 이런 것까지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정보를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의 조인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합성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쪽에 있는 이렇게 포함관계에 포함관계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좀 더 평면적인 관계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더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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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